이번 주에 이번 주에 방에서도 온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번 만자 온천과 미나카미 온천 가시키리 입으로 가족타운 예약하고 오랜만에 여기 이즈한도 도맡습니다. 적절한 온도예요. 제가 이래서 인지한토를 좋아하시 여기는 주루할끼쇼 도맡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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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째 날 저녁 먹기 전에 방앞에 베란다에서 이런 풍경 여기서도 또를 씹어도 맛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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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끼쪼끼한데 오늘도 덴푸라는 타베호다이 마지막 날 아침 조식조식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